지금 휴킹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렇지 그렇지, 죽음을 이렇게 해야 돼, 재밌어, 맞아 지금 휴킹이 엄청 많은데, 지금 휴킹이 엄청 많은데, 지금? 지금 휴킹이 엄청 많은데, 지금? 선수들과 함께 몇살 나도 스포 부디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유는 갖지 말아주세요 오늘 주승과 제자였던 두 감독님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청출어람이라고 스승을 이기는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이기는 경기를 하자라는 진단을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절대 봐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김보경 지금 뭐 잡두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신났어요 김보경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슛 자 체리나 때렸어요 문병 최성용 감독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김희정 선수 김희정 선수가 아무래도 김보경 선수를 전단 마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스 지우개죠 김희정 아 이거 보죠 자 김희정 고! 고! 김희정의 반독 플레이 투비하고 올라가는 김희정 와 슛 와 오방석 감독 포탈 사커입니다 아 힘이 많이 빠졌어요 키스업 키스업 김가영 어 제꼈습니다 김가영 김가영 acompañır 김희정한 김 intruded 김해 김 their 김 김 감사합니다.